진짜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잠깐 이리로 모여보세요 저희 삼계탕이 사실 정력에 진짜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진짜 깜짝 놀라요 네? 내 입으로 그런 얘기를 좀 그렇지만 당신이 좀 얘기해봐 그냥 돈가스 드세요 내가 뭐가 돼 이러면 내가 뭐가 돼 이러면 거짓말쟁이 됐잖아 아니 뭐 그렇게까지 리액션을 해 아니 사람들한테 어떻게 거짓말을 해 정직하게 얘기해야지 정직하게 얘기해야지 내가 오늘 혼자서 세 마리 먹고 밤에 보여줄 거야 이 닭만한 똥만 싸겠지